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열어보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가장 흔하고 풍부한 그런 주제가 이 세상에 없죠 시중에 존재하는 대중가요의 90%의 이상은 주제가 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랑에 관한 가요 제목을 꼽으라고 해도 한 사람당 적어도 50가지 이상은 아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음악 연극 영화 책 잡지 모든 곳에 이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도 분명히 누군가는 사랑에 관한 글을 쓰고 있거나 음악을 짓고 있거나 미술을 그리거나 영화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연인들이 또 이 순간도 막 만났다가 헤어지고 사랑한다 삐졌다 별 얘기를 하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1초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1초에 일어나는 일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초마다 세계에서는 두 번의 결혼식이 열리고 아기가 4명이 태어나고 2명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문자 메시지는 20만 건이 오고 갑니다 4천 건이 넘는 택배들이 누군가에게 배달이 됩니다 청바지 70벌과 신발 100켤레가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1초라는 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탄생하고 생명이 탄생하기도 하며 또 그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자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학교 기초과정인 생명의 삶을 들으셨던 분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괄호 열고 무엇무엇이다 세 개를 적어 놓으세요 시험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죠? 괄호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야기가 다 여기 요한일서에 등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나름들의 나름의 썰을 풀어대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7절 근원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필레오와 아가페의 사랑만 등장합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의 헬라오에는 적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모든 명사나 동사는 전부 다 아가파오, 아가페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가페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Give and take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해 줬든지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닮은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품이 바로 부모로부터 나오는 자식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여러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은 그분의 사랑이 집약적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창조 사건을 마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동불과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좋았던 아마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힘이 좋아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굉장히 리스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우리가 그 선악가 근처에 가면 5미터 전에 막 경보 신호가 울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나에게 예속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서 줄로 묶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죠 팔찌에 채워서, 수갑에 채워서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강제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말미야마 나오는 자유의지를 통해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으셨던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견되는 사실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성육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이 요한일사에서 발견되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액션이 있었고요 데몬스트레이션 눈에 드러나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동사들이 사용되는지 저와 함께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죠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In this, the love of God was made manifest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이렇게 헬라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동사는 어디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심은 보내셨습니다 동사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절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이 센트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3절과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심으로 주심으로 He gave 동사입니다 유명한 말씀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이렇게 사랑은 동사로 나타납니다 또 14절 보세요 어떤 동사가 보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아이디어, 아이디얼러지, 컨셉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manifested, demonstrate 된 거예요 여러분 시위라는 뜻이 demonstration이잖아요 시위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시위에 나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줘야지 세상이 좀 주목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담아두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육신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요한일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앞에 약간 위에 가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께 속했지 그렇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딱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뜻이죠 요한 2서를 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죠 요한 2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소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다 적그리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것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지버섯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 영계에서 보낸 어떤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알려주는 신비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영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중재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왜 이렇게 믿었냐 하면 육신과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함께 만날 수 없어요 육신은 한없이 낮은 것이고 영적인 세계만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도가 육신의 모습으로 임할 수 없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세티즘이라는 말 들어보십시오 도세티즘 도케인이라는 말인데 도케인은 투심 이런 뜻입니다 투심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긴 계셨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계셨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대하지만 육적인 것들은 한없이 낮은 것이기에 우리가 굉장히 천부시할 수 있습니다 천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 아주 육신을 맘대로 하는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지나친 금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영과 육은 다 중요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회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행동이고 동사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명한 책 중에 게리 체프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The Five Love Language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어야 할 열 권 중에 하나 들어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랭귀지가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된장찌개 잘 끓여주고 맛있는 밥 해주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아내 아내는 말을 해줘야 돼 당신 사랑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서로 랭귀지가 다르니까 그거를 내 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는 표현을 해줘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책 내용이에요 다 뭐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보여지는 어떤 것들입니다 어떤 개념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부부간에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 자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동료간에도 이렇게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가장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 행동과 실천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 지금 어려운 시절이죠 굉장히 우리 인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또 미국 내 사망자 기록이 계속 갱신되고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매일매일 9-11을 보고 있다고 9-11 때 2천 몇백 명 죽었는데 매일매일이 9-11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시면 피라도 뽑으시라고 잠깐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말은 진심입니다 헌혈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혈만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는요 어떤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피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피를 어디서 사람의 피를 살 수가 없습니다 피는 생명에 상징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작품이라는 것이죠 모조품이 없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피를 공급해주는 것 헌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기 251년 말에 전염병이 로마 전체를 덮쳤습니다 당시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의 박해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체가 로마 전체에 막 나뒹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이교도들은 다 달아나고 말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경계의식을 풀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들 스스로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관용을 베풀자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자 이런 그의 설교는 울림이 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들이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신들을 거두고 병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노약자들을 돌보고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당시의 이교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들에게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제가 지난 5월달인가 한번 설교했어요 이 파라볼라노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런 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재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He abides in us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And His love is perfected in us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테텔레오메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Complete 혹은 Be perfect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하셨다는 말 다 알고 계시죠? 어원이 같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의 사랑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손과 손이 이렇게 만날 때 박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손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안 있고 손을 같이 이렇게 부딪힐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다가오던 그 손이 한 번도 그게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한 번도 이 마주오는 손을 향해 나의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으면 한 번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절대로 들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가 날 때는 이 두 손이 맞부딪힐 때 그때 소리가 비로소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반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넌지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세요 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박수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박수소리가 있다는 건 저도 TV 화면을 통해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도 못해 보셨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박수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 말했던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 뜻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외칩니까 너도 나도 사랑이 최고라고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모조품 사랑을 들고 다닙니다 가짜 사랑 때문에 지금도 밤마다 울고 연인들은 헤어지고 몽루와 우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믿었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억울이 합니다 다 it's fine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집안에 없을 때 건강 문제가 모두에게 보장이 될 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될 때는 우리는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하나라도 깨지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찌그러들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배신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매일매일 일일 드라마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부모님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랬다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서로 갈라서는 이야기가 매일매일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깨지면 우리의 사랑도 깨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다 모조품,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우리 죽은 바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쪽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사랑에 열심히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냥 어떤 의로운 사람 하나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이지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사랑을 체험해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박수소리를 들으신 적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아 이게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나를 향한 박수소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다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긴 영화의 클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03년도에 체코에서 만들었던 The Most, 체코말로 다리, 브릿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아버지는 브릿지 텐더예요 다리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데 다리 위로 때가 되면 그 다리 밑에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젖혔다가 배가 지나가고 다시 내려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옆에서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순간 갑자기 예정에 없이 한 시간 먼저 기차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일이 되는지 한번 영화를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아 아 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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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야야야야야야야 2… 워날륵 나 같은 죄 이상 위 이 시각 주님 그대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일을 해라 또 나를 잔잔 온 양에 인도해 주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차를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성탄절의 계절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도 이 사랑을 드러내고 파라볼라노이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